그리고 두께나 경매 한 번 하지 않는 문재인과 그 장단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테이킹 당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접착하겠습니다 애국가 세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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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이것으로 제 152차 드래그 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뒤 5월 6일은 대채공주일로 아, 멋져!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상에 계신 우리 모두 대한외국당 주도부와 대한외국당 주요 인사분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정대!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5월 6일, 비트일 뒤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입니다. 대체 공휴일에 오전 9시에 대전 현충원 참배, 11시에 천안아산 현충원사 공부 개정이 있습니다. 대안의 문단 결의, 결의, 대결의 진행입니다.